콘텐츠 준비 잘하셨으니까 여러분 방방밥니다 네 인컴 한 번 해달라고요 쟤 오면 바로 오 쟤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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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침 왔네 오 반가워 반가워 오 그래 반가워 실제로 보니까 또 다르네 오 아따 머리 힘 양지게 좋네 화상가상머리 오 그래? 아유 진짜 연예인머리네 어? 오 처음 보는 언니네? 어 그럼 내가 먹는거대로 알아서 갖다줄 수 있죠? 먹던데요 차제 혹시 손질하고 찍어보실까요? 아 예예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코트 형은 밖에서 자주 올게요 코트 형은 밖에서 보기 힘들지 나 근데 은근히 알아보시더라 어 진짜로 그렇죠 많이 알아보죠 나 청나돌아다님도 막 알아보시고 어 그래서 내가 특이하더라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생소했지 미용실가도 알아봐주시고 다 알아보시니까 박스 기분 좋죠 신기해 네 어 아 진짜 이게 텍스트 쪼가리들이 아니었구나 맞아 어 진짜 사람들이 하는 채팅이었구나 텍스트 쪼가리 어 근데 남순이 자꾸 아까 뭐 누구 더 안와야 안와야 하는거 보니까 뭐 진짜 약간 나온 김에 그래도 뭐 좀 기분 좀 낼라 그러는거야? 어? 붓냄새 좀 먹으면서? 아니 안 불렀어요 아니 뭐 여기서요 뭐 이렇게 뭐 심심하긴 하지 약간 심심하긴 하지 아 지금 아 그럼 지금 루미니 루미니 한 명 데리고 술 먹자는 거였어 형님?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술 먹기로 뭐 그런게 있었나 좋아 진짜 혼자서는 섭외 아무것도 못해 뺨한테 내려가 아니지 아니지 실망입니다 형님 아니야 아니야 니가 불러 새끼야 아 근데 얘 요즘 없어 아 진짜요? 어 진짜 없어 없어요? 아 난 부를 사람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유 찾고 있는 야 전화번호 찾는게 아니라 야 아프리카 방송 즐겨찾기 키네 아니 아니 지금 누가 방송하고 있나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야 이 형님 여러분들 그 즐겨찾기 싹 보시면서 스캔 싹 하시는데 이야 아니 근데 오키는 여러분들 오늘 아프대잖아 어디 가요? 모르지 뭐 공주에다가 아 오키 진짜 매력있더라 네? 아 실제로 봤어? 아니 형님이랑 방송하는거 봤는데 어 어 형님한테 그 차 세울까? 새워 이렇게 하면 돼 아 또 그런거 좋아하는구나 또 야한 농담 같은거 아냐아냐 차 되게 그런거 있잖아요 형님이랑 그 달달각 잡는거 보고 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진짜 진짜 매력있어 어 좀 예전에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요즘 살 빼고 뭐하고 하니까 진짜 매력있어 그래도 망이 괜찮아졌어 월미동 가셨었죠 월미동 가셨었죠 예 너무 매력있더라 걔를 형님 토크온에서 먼저 만났어요 원래 토크온 유저였는데 방송하기 전에 예예 아 진짜요? 고호키 나왔던거 그래도 유튜브 100만 뷰 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고호키 많이 응원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가 직접 댓글 달았더라구요 바로 그냥 댓글 숨기게 눌렀죠 아프리카도 안하고 있는데 이거 뭐 쟤 형 모르는게 없는거 같아 잠깐만 쟤 차키 갖고 갔나? 아까 지네 형 줬잖아 아 차키 좋지? 응 좋지 좋지 아싸리 뭐 얘네 뭐 뭐라도 좀 둘이 하고 올 건가 보네 그럼 씻고 걸고 뭐 목도 말렸는데 먼저 뭐 이렇게 한잔 하고 있지 뭐 어? 뭐해? 어 씻고 걸라고 걸라고요? 어 걸라고 아니 아니 뭐 막내야 씻고를 지금 거는 게 낫겠냐? 언제 거는 게 낫겠냐? 다 오고 나서 먹는 게 낫겠냐? 어차피 뭐 아이 뭘 뭐가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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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떻게 실수하네? 코트 막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막내야 네? 어허구 불편한데 어? 불편해 어 참나 뒤집기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갈게요 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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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아니 근데 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차 빼러 가는데 왜 둘이 같이 가? 아니 어 어? 걱정을 네가 왜 해? 아니 차가 아 차 밀키면 큰일 나잖아 아이 괜찮아 그 대포차라 아 아 아 아 아 일단 못 넣었습니다 차 어? 길어서 안 들어가요 그래 당연히 안 들어갈 건데 그걸 기계 주차를 어떻게 할라 그래 음 차가 길어서 안 들어갔어? 어 그래서 없다놨는데 아 저쪽으로 들어가세요 저쪽 네 자리가 좀 뭐야 어 잠깐만 아직 안 걸었어요 갑니다 어 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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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일단 거기 그렇게 앉으면 안되고 리미니가 어 리미니가 아니 코트 옆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일로 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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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냐아냐 남준이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일해야 돼서 뭐 먼저 와 먼저 와 음 음 흠흠흠 다 나온다 그래도 진우 형이랑 해가지고 어어 다 어 남준이가 역시 잘 잡네 응 응 응 응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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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됐어요 뭐 사람 면전에다 대고 한숨을 쉬고 그러냐 인마 어 기분 나쁘게 어 으음 너무 시끼가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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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어 그냥 뭐 으악 한번 죽여봤어? 하하하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형도 강하게 가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 정도는 이 형님도 음 어 어 어 어 그래요 어 남가 오래간만에 형 한잔 따라봐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왜 남가에요? 어? 별로 남가 어디지? 아니 남씨니까 어 남씨니까 남가지 어? 코트가 어려운 거 아니야? 나잇은데요 에헤이 어 어 어 그런게 어딨다 방송에 방송관에 방송관에 어! 아 뭐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새끼가 잠깐만 하하 방송관에 인마 초면에 어? 방송이라고 인마 좀 오바하지마 실수가 할 수도 있다는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 네 아오 참날나 이거 요즘 버릇이 없어요 실수로 한잔 받아 한잔 받아 불편해서 술 먹어도 되나 이거? 그러게 시작부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술이야 웃으면서 마셔야지 그런 거 이따 할 수 있어 이따가 충분히 나오실 거 같아 그래 왜 이렇게 어? 왜? 어? 남순이가 좀 따라줘 내 잔 많이 따라서 남순이 잔 갖고 싶어 할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어 남순이는 네 어? 왜 얘만 왜 자니? 어? 좀 통일해서 똑같이 가 다른 술 드시는 거 아니야? 어? 야 너 원래 문신 없다가 뭐 세로 하나 팠는가 보다? 스티커죠 스티커 어 보기 안 좋은데 인마 팔 투시하고 다니게 인마 혹시 페리에 같은 거 안 시키십니까? 뭐? 페리에 같은 거 안 시키십니까? 페리에? 저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거 할머니에 있는 거 이거 보면 토닉워터? 이게 더 맛있는 거요 응? 알겠습니다 음 아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어 오! 아이고 우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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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하시네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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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 형님이 주셨으니까 아ация 아니야 그래 알았어 일단은 상통인유 아니 토닉 워터 이게 또 남순이 잘 부탁한다고 3,000개 주셨으니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잘 못 드신다고 넌 왜 이렇게 남순이를 무시해? 아 무시 게 아니라 술을... 그래도 남순이 남자인데 그쵸? 어? 아 이 정도?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래 뭐 오늘 시원하게 한 잔 하자고? 응? 응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도 고생 드렸고 아우 시원해 시원해 어우 좋다 에에에에 맛있다 음 어? 아 그래도 첫 잔 정도는 원샷인데 짠 안 될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아 양보다 똑같이 따라왔는데 첫 잔만 첫 잔만 일단 비웠어요? 그래 어 이게 기본인데 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었어요 아 진짜 얼마만 먹지 와 이건 하이타이 형님 진짜 무시하는 거지 어? 진우 오빠 왜 잠을 옆으로 치우세요? 걸었나? 아 얘도 얘도 다 먹... 아! 이거 누가 알아듣는데 마셔봐야겠다 진우 방송반에 너 이러면 세상 나! 아니 근데 얘 몸이 뭐 믿고 이러는 거지 난 나 믿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니까 난 지금 술잔 다 비웠어 그래 캐릭터를 좀 약간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여기 안앞아 그러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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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땡기 들어가겠습니다 쭈욱 그래 쭈욱 에이터 땡기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욕바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네 일단 마셔 봐 일단 어 딱 욕바지도 나름의 방법이 있고 선이 있고 그래. 오늘 형 진짜 감 봐야 돼 형. 진이 형 오늘 감 좀 봐주세요. 아 좋구만. 아무래도 지금 음악적으로 봤을 때 류민이 있다고 해서 좀 약간 가오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 그래도 못하죠. 싫어. 방송하다 온 게? 그래도 류민이 아무리 싸구려 빼기라도 저 옆에다 놔. 왜 이렇게 발밑에다가 이러고. 오늘 저 가방값보다 많이 나오겠죠? 뭐? 아 술값? 왜 걱정을 하니? 왜 그런 걱정을 해? 네? 이거네. 아니 그냥 그런 거예요. 공동카드세요 공동카드. 술은 원래 막 이렇게 여자가 사준 술이 맛있어? 어? 그건 그렇죠. 당연하죠. 남순이 오늘 뭐 좀 한번 딱 그냥 어? 벨트 풀고 그냥 시원하게 한번 같이 마셔보자. 어? 네. 음. 제가 드릴게요. 잘 따르시네. 아휴 나름 정과 출신인데. 어 이런 거야 뭐. 근데 진짜. 정과. 정말. 어 그건 다 검증 다 됐어. 어? 정과가 뭐예요? 정과 선수 출신이다 이 말이지. 우리 조합이 참 신선하네 형님. 예. 아 나 이렇게 술 먹는 것도 오랜만이야. 술 얼마만에 먹는 거야? 한 몇 달? 몇 달 안에? 아예 술을 안 먹어? 아예 안 먹었죠. 최근에도 먹은 적 없었지. 왜왜왜.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뭐. 네. TV 보죠. 그래? 아니 뭐 그때 막. 그때. 수염 붙인 거야? ㅋㅋㅋㅋㅋ 아니야. 우리같은 경우에는 Hundredまie 술로 많이 풀거든. 술은 절대. 희한하게 술을 아니게. 스윙 모량이 많더라. 모량이 많아가지고. 야. 소염 따는 건 좀 1980 causnes이. 그랬어. 더 좀 길지. 형 모양 뭘로 푸세요? 마수업하시죠. 아냐하냐? 나는 술로 풀고. 나는 근데 진짜 좀. 기분 많이 그러면 난 책이 읽어. 진짜로 닫사만.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방송했으면 인방겔을 안봐도 대충 어떤 글 올라오겠고 뭐하겠구나 다 좀 알지 인방겔 뭐 장악하셨지 아니 인방겔도 딱 내 손바다가 아니라 근데 너 요즘 진짜 그거야? 인방겔 누구 글하나 썰면 하나에 15,000원 그런거 안해요 뭐니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여섯개 모니터 쫙 리큐린줄 알았어요 그래? 그거 약간 구라하니까 보네 형님 주택이 아니세요? 나는 이제 그래서 아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원으로 아예 영입을 했지 인방겔로를 야 근데 편해 그냥 인방겔 신경 안써도 되고 인방겔 뭐 저는 안봐요 인방겔 안본다고? 안봐요 복잡아 아예 안봐 멘탈 완전 근데 그게 안본다고 좋은게 아니고 봐서 약간 그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니 위치가 그러냐? 아까부터 반말을 안해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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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괜찮은데 아니 원래 남순이가 안그러는 애가 이러니까 아니 무슨 뭐 제가 안그러는 애가 아 원래 안그러야지 어? 뭐 어때요 뭐 그랬을 때 원래 형님형님 하면서 까끗했어 그랬으니까 어우 원래 너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 예 뭐 방송가 있는데 뭐 어 어 얘들아 한잔하자고 어 어 남순이 이런 모습 아주 보기 좋네 형님 근데 뭐 또 안옵니까? 뭐? 진말로 또 아하하 누구러 아이고 우리 하이테이 형님 아이고 아하이테이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형님 진짜 오래 보시네 진짜 와 아 우리 그림자 그래 어서와라 아이고 야 오천개 오 어이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간주가 와 간주가 천주 감사합니다 와 야 아 우리 핑크 노원님도 오셨구나 네 네 네 노님 예 어서오세요 황족이다 황족 어우 뭐 왜 이렇게 많이 따라와 지코 형은 이 그림을 알거든요 예상했거든 1부 잘하고 2부 이야 아 아 감사드립니다 플러원님 팔파리기에 감사드립니다 스노우타임? 어 슈타임 형님 아 슈타임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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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으로 봤는데 H였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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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원래 닉네임 잘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야 감사합니다 야 우리 뭐 콩 좀 잠궈냐 어떻게 됐냐 그냥 원자로 해야겠네 한 잔 형님 말씀이 콧대형 콩맞기라던데 진짜 맞네요 맞아 어 오죽하면 류민이가 비웃었겠어 아하하하 비웃은 안돼 아니 근데 류민이도 뭐 별거 없는데요 어 아 아 아 아니야 얘 좀 많이 받아 응 많이 받았다가 이제 오빠는 어때요? 왜 아이고 너랑 비까친다고 봐야지 아 맞아 정진우도 원래 혼자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잔잔하게 받았어 뭐 언니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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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인마 받았다가 코트 똘마니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거진 형님 어 똘마니가 뭡니까 어? 똘마니지 아 빈이 형님 4백 7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똥밭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똥바지라고 똥바지라고 조금 예 냉바지로 예 똥도 아무나 받는게 아니겠지 형님 예 똥도 잘 먹어야지 예 똥 좀 주라 어 아니 근데 이제 딱 진우 보면 그래 이전에는 뭐 막 정진우의 노래교실 뭐 막 해서 막 BJ들 막 뭐 뭐 탐방하면서 노래대회 막 하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막 백다리를 못 넘어 네 참 그래도 BJ들 데리고 저렇게 상금 걸고 하는데 에휴 참 딱하네 어? 아니 좀 약간 그렇게 봤거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제 요즘은 좀 그래도 코트 따라다니고 뭐하고 하니까 뭘로 하더라도 그래도 몇 백 명을 보더만 백다리 막 어 어 근데 이제 풍이랑 맞바꾸니까 어때?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어떤게 더 좋은가 싶어서 대답 잘해야겠어 음 음 어떤게 더 좋아? 5대5라고 해야죠 하하하하 에이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이런거 솔직해야지 이 세형 5대5가 원래 아 맞죠? 아 말씀 잘하셔야 돼요 어? 어 마음 쉽게 안주는데 한 번 주고 깎아줘서 확실하게 그런건 있어 나는 내가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까는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음 너 이제 변했어 옛날에 번째가 아니야 예예 많이 변해놨죠 확실히 시청자가 좀 있으니까 방송할 맛은 재밌더라고 그래? 나는 근데 풍 안터지면 더 약오르던데? 하하하하 아니 사람은 많은데 인간도 마치 못받으니까 음 짠짠기니까 상관없더라고 나는 진짜 엊그저께 한 4만개 받고 오 잘했어요 오 많이 받았네 잘했습니다 이게 웃긴게 지가 4만개 받아놓고 나를 불러가 몇개 받았냐 만취작에 받았다니까 오 와 씨XX같네 통장관들 오늘 개 소리야 4만5천히 받았던睡 그거랑은 다르지 wash 9사달라 konnten 느끼할uell 너의 내가 약과 Ariel 옛날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 야곽아 Gus 그런거같다 atten 전형적인 어떤 팬들이 좀 이제 진우 오빠 되게 좋게 보잖아요. 또 시작한다 또. 말을 끝까지 들어봐. 예 알겠습니다. 팬들이 좀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팬이 진우 팬이 일로 넘어갔다고? 아니 아니요. 소트 팬이 일로? 근데 걔네들이 넘어간 건 진우 형이랑 성향이 맞으니까 넘어가도 돼. 니가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냥 그런 얘기들이 들리길래. 참 나 그런 거를 뭐. 당연히. 내가 피가 좀 빨리긴 했지. 피가 좀 빨리긴 했는데. 아니 저 성지합창단 하는데 방 뚫으려고. 그리고 800명 데리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 새끼 진짜. 처음에 아사리? 아니야 이번에. 엊그저께 성지합창단을 했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토크홈 방 뚫어야 되잖아요 형님. 근데 토크홈 방 뚫으려고 800명 데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할 거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옆에다가 컨텐츠 할 때는 좀 빠져줘야 되는 게 있잖아. 그게 한도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빨대를 꼽아가지고 옆에다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계속 빨라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여기 9200명 찍었는데 이 형님한테 800명이 가 있었어요. 만달이 못 찍고 있었네. 그건 조금 그랬네. 이게 티 빠는 것도 다 기간이 있거든요. 나름 진우도 학고 생활 오래 하고 해서 절실함이 보이네. 그렇죠. 꿀보이스 할 때도 또 많이. 미안했다. 꿀보이스 할 때도 많이 있죠 형님. 도망해라 나는. 정진우의 꿀보이스. 저희 회장님이 꿀보이스 때문에 열혈까지 다시. 아니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됐어 인간이. 그래서 OST 어떻게 보면 꽂아준 거나 맛을 가지고. 어렵죠. 근데 이딴 드립이랑 날리고 있다. 아니 근데 그러던데 OST 노래 괜찮은 거 같은데 불러봐 하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술은 잘 마셔? 예 과욕이 없습니다. 근데 코트가 주량이 나름 세다 그러던데. 저는 잘 먹어요. 그치? 먹어요. 안치하고. 그래? 취해본 적이 없어요. 오 그래? 예. 세아도 술 잘 먹는 걸로 하는데. 에이 세아는 약하지. 아 그래요? 세아 진짜 약해. 어. 그나마 센 게. 기훈이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어. 좀 먹고. 기훈님 잘 되셨지. 그 말고는 뭐 그렇게 없네요. 여러분들 저보다. 나보다 잘 먹는 사람은 일단 아프리카에서는 없고. 어. 진짜로. 응. 아무리. 음. 아무리 뭐 술 뭐 난다긴다 뭐 하고 하더라도. 어. 안 돼 안 돼. 건강 생각 안 하시니까? 예. 근데. 아 이거 여러분들 진짜 폐트립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다들. 술 담배를 진짜 한. 오. 60년. 계속 달구 사시고 하시는데. 다 장수 하시더라고. 어. 좀 집안 피가 그래. 오히려 안 먹으면 병 나. 오히려 안 먹으면 병나. 어어. 진짜로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진짜. 100세 넘게 사셨어요. 어. 어. 에이. 100세는 좀. 아 진짜로 내가 왜 그런 거 좀 바라를 외쳐. 아 그래요? 그럼. 100세 넘게. 장수 하시는. 어. 진짜 근데 90대까지도 담배 태우셨어. 술 담배 다 하시는데? 그걸 믿고 술을 이렇게 드시는구나. 그거는 아니고 나도 안 먹고 싶지. 나도 안 먹고 싶지. 근데 돈은 벌어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근데 어제 좀 약간 눈물 나더라. 왜요? 링구가 이러고 하면서 야 친구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어... 뭐 하면서 어이구야 뭐 다음 주에 내가 자리 하나 마련할게. 그거 좀 어? 그거 좀 같이 하자. 어이구야 어 그래 그래 닝구야. 그래 다른 애들 밑에 애들 키우는 거 보다는 친구가 뭐 배신하겠어? 어허허허 하면서 어 어? 어이구야. 근데 왜 하필이면 음악 콘텐츠로 잡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난 이해가 힘들어서. 아 왜 그랬는 줄 알아? 왜요? 창현이 거리놀이 하는 거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시브레 어떻게도 유튜브 한 번 키워봐야 되는데 어 이거 뭐 잘하는 열심히 하다 보면 얻어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조회수 억제기가 걸렸는지 진짜 열심히 하시고 뭐 이거 저거 많이 컨텐츠도 하시는데 아 안돼 안돼 아우 만달이 넘기는 게 유튜브 감성이랑 좀 안 맞는 게 있으신가요? 어 안 맞아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이제 유튜브 던져야 돼 아 진짜로 직원 쓰시고 하시는 거죠? 아유 지금 한 세 명이서 해 세 명이서 하는데도 어디가? 세 명은 좀 과하지 않냐? 사당실! 우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 그러게 아니 언제 한 번 뚫릴 거예요 형님 그래도 형님 그래도 살아있는 게 근데 그게 한 두 가지 정도 로드웨이 마블에서 샷 던치는 거랑 저 뭐지? 그 롤에서 뭐하노? 이렇게 하는 거랑 장난 전화랑 그렇게 잡고 갈려면은 가야 되는데 나는 유튜브식으로는 못 가고 나는 풍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 우드루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롤 뭐 이렇게 밀고 나갔으면은 됐을 수도 있지 코코까까 그렇게 근데 남순이 좀 요즘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같은 뭔가 이런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쉬고 와서? 사리는 거죠 사리.. 아 사리는 거지? 어제 바쁘셨잖아요 어? 어제 바쁘셨잖아요 형님 어제 너도 어제 그냥 부산 왔다갔다 하느냐고 남순이는 좀 지금 동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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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그럴 때 있어 많이 쉬다가 오면은 좀 그거를 같이 회복하는데 은근히 오래 걸려 페이스 다시 찾는데 동면기 동면기 신경 안 쓴다 그래도 괴로워 어? 어 진짜 얼마나 괴로운데 내 그래서 씹으래 그냥 걔 동수 그래서 영입한 거야 응? 어 어 적군을 아군으로? 그치 너무 까이고 이제 이러니까 그냥 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하찰한 사람 같고 사라져야 되는 사람 같고 사라져야 되는 사람 같고 뭔가 움츠려들게 돼 진짜 사라져야 되는 건 맞아요 어? 아니지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그러지 야 동수야 그냥 어? 개념글 아니고 나 좀 까는 건 내비둬 어? 개념글만 내려 어 어 어 어 어 영글만 썰어야 되는데 어 어 어 어 일반글은 썰면 안 되잖아 응 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우 뭔가 마음이 편해 어 어 진짜로 신도 오빠 어 힘들어요? 어? 이렇게 뭐 아 원래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대상 참을만해 그럼 아 근데 원래 욕받이가 되게 좋은 포지션이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아무도 너한테 기대를 안 하잖아 어? 어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욕만 먹다가 그렇지 그러다가 한번 이제 이렇게 터뜨리고 세아가 맥주 피처로 이렇게 진우 형 이렇게 머리 탁 때렸다가 어우 세아 큰일날 뻔했어요 아 그거는 좀 상한극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형이 또 예전에 복싱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 날라오는데 맞아야 되는데 맞는 게 티켓하고 살짝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은 맞는 것도 잘 맞아야 돼요 그쵸? 잘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 괜찮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우 분위기가 완전 내가 잘못했지 아니 어떻게 보면 세아랑 좀 약간 좀 닮았네 닮았어요 늙은 세아 젊은 세아 그러잖아요 어 맞나 맞나 진짜 눈매가 많이 닮았네 잘 써야 되는데 어 근데 둘은 상극이에요 내가 맞춰보니까 계곡가서 느꼈는데 둘은 상극이에요 그치 너무 이렇게 또 비슷하면 또 이게 안 맞아 대화가 없어서 그러면 아니 솔직히 내가 잠깐 봤지만 내가 편해 세아가 편해 아 그건 당연히 생각해 그치 맞잖아 어 그게 그런 거야 아무리 내가 막 뭐라고 막 하고 막 이래도 은근히 내가 편해 그냥 만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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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이 형도 혹시 하셨잖아요 응 뭐 안 한 건 뭡니까 그럼 아니 아니 나는 무에타이 했지 어 나는 무에타이랑 까뽀에로 까뽀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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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뽀에라가 뭐야? 어 그거 좀 했지 백백이 도는 거 있다 어 아 공중대비 나이가 그게 나름 살인 기술들이 많아 브라질 무술을 비우셨네 어 어어어어어어 해외 뭐 이런거 태권도는 나랑 안 맞더라고 어 약간 도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치 음 근데 얼마 전에 그 저기 좀 막 그 조금 그 눈가에 이렇게 눈물 맺히는 모습을 살짝 봤는데 에이 그거 진짜 주작이었지 이렇게 귀쯤 쥐고 에이 그거는 여기 가서 고개 숙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러고 그냥 이러고 계시더라고 일부러 많이 보나 보다 딱 카메라 오는 거 보고 아 그래 폼 한번 잡아야겠다 애들 속이려면 제대로 진짜처럼 속여야 되거든 지금은 맨날 약힌 밖에 안에서 안 보는데 내가 약힌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 훑고 지나가는 거지 어 맞아 나도 훑고 지나가기만 해도 오늘의 사건이 보고 있었나 오늘의 분위기 상태가 어땠나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다 본 것처럼 알게 돼 그쵸 그쵸? 어 방송 오래 하고 하면은 어 어 미니 없어도 아 감사합니다 미니만은 따라주네 그러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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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어 한 병 더 시켜 한 병 더 어 어 사피루스 말고 다이아본드로 아니 근데 남순이가 자꾸 여기 움직이면서 하는 게 좀 고비야 그렇네 내가 어 제가 제가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요? 어 다이아만 주시면 다이아 그 다음부터 내가 갈게 어 제가 겉에 앉을게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갈게 아 진짜로 내가 갈게 네? 아 그래요? 좀 그래 아니 또 여자 한 명 있는데 또 여자 이렇게 시키고 하고 좀 그렇고 언제까지 남순이가 움직여야 됩니까 그치 진호가 아니 근데 닌는 존재만 모르겠어요 뭐 둘이 좋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아 저요? 어 제가 또 여기서 막 끼니 않고 이렇게 또 맡기기가 또 힘들어 그렇죠 안 그래도 좀 코트님 어 혼자 한번 받아 받아 네 팬분들한테 좀 안 좋게 보였는데 또 아니 말했다가 또 나한테 우리 팬들한테 안 좋게 보일 게 뭐 있어 아까 전에 코트님이 좀 삐지신 거 같아서 아 아 또 약간 또 조금 그래요 솔직히 아니 찌질남처럼 그러게 코트 그러게 안 그래 안 그래 진짜요? 받을 건 받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조금 억울한 거는 못 참는 편이야 아 그건 맞죠 음 사실 제 레이더에는 음 아야금이 보였으면 아야금이 보였지 이 친구가 보이지는 않았어 그때 화장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아 죄송한데 했는데 했어? 어 좀 뭐 약간 연하게 아니 그래 아까 그거는 그냥 뭐 방송이니까 어 또 남순오빠가 또 안 비웠어 안 비웠어 남순오빠가 대본에 짜놨어 애플 용지 다 들었잖아 어 진짜야 어 제가 진짜 아 진짜 삐실 거 스토리지 그런 건 없는데 삐진건 없지 상극이긴 하다 어 아 유민이라 나나? 허는 사연은 아니네 나는 유민이가 또 게임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방송할 때 새벽에 또 한번 놀러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게임도 한 판아 보려고 그랬는데 어휴 큰일날 뻔했네 제가 아 어어 아유 얘도 돈 안 되는 거 안 해 게임 하겠어 예, 아 됐구나 왜 우리 존파인 아이고 존파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4대 남캠인데 왜 다른 남캠걸 따라 해? 영희꺼 따라 안 그러니까 어?! 진영꺼 아뇨 어egt? 새하꺼 아니야? 원래 나 있다? 새하가 그렇게 하는건데 아 형꺼 아니었어요? 어 그래도 새하꺼지 아이 그래도 좀 나름 자기만의 이제 좀 그런게 좀 자기만의 그런게 있어야지 아니 살인놈이 인짜지 뭐 그런게 있습니까? 음.. 거듭논마인드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느정도 원래 모방이 원래 창조의 어머니라고 난 그렇게 생각 안해요 누구요? 나 있다? 나 있다? 나 기운이건가? 진우형이 이렇게 내 방에서 나와서 나 있다 방송을 1년 가까이 했으면은 자기께 뭐가 있어야 됐는데 아 1년 됐어? 뭐? 뭐가 있어? 한번 보여줘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저거 좀 약간 믹스해서 이렇게 이제 좀 하네 자창이죠 하긴 나도 예전에 모마 할 때 막 무슨 망치망치 그것도 원래 누구꺼 따라한거야 망치망치 아 진짜요? 원래 어 여캠 그때 당시 징징초선님인가 있었어 어 이쁘장하신 분 그분이 막 무슨 망치망치 오 되게 귀여워 근데 이제 그사람이 쓰는지 몰랐지 남순이랑도 예전에 그 리액션 고민 참 많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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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얄루 얄루는 누가 하는거야? 이거 제가 원래 얄루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허 얄루? 차 안에서 이렇게 예전에 그 부천에서 차 타고 가면서 야 리액션이 뭐가 좋을까 하다가 아 우리 리액션이 중요하지 그거를 저 부러워하더라구요 뭐? 오미자고 기억나냐? 오미이자? 아 오미이자 아니 강아지 이름이 얄루였어 아하 오미이자는 뭐야? 오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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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투 있잖아요 어 오미이자 파투 그래서 어감이 약간 좀 부럽더라구 아아 10살 됐더라 20살 어 중학생이고 걘 요즘 뭐해? 뭐..뭔죠 뭐..뭔 공장다니나?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왜 공장이 왜요 여러분들 아 유튜버는 형님보다 잘나갈거 같은데요 아아 그래그래 아아 아 유튜버야 네 유튜버야 유튜버 좋지 음 아 근데 준비력 하나만큼은 난 진짜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 아 내가 막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구 내가 계곡방 준비했을 때 그냥 하루 한 6시간 7시간 정도 얘기해가지고 그냥 딱딱딱딱 했는데 남순이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와아 그거보고 와아 진짜 느낀게 많아 전화 두 번 왔었어 전화 두 번 왔었지 뭐? 전화 두 번 왔었다고 장한테? 뭐라고? 아 노래 한 곡씩 듣고 평가에다가 평가에다가 디스 탐방해달라고 아니 근데 그 여캠 하셨다가 막 밀어주고 잘 나가고 이러잖아 친구들이 그러다가 끊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난 진짜 그걸 몰라가지고 이 형은 태도를 봐 태도? 어 처음과 같은지 처음에 그 모습이랑 확실히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아프리카 익숙해지고 나면은 태도가 살짝 바뀔 수가 있거든 맞아 아니 근데 태도를 갖고 그거보다도 완전 변해 그러니까 태도 어 변하고 아니 변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럼 당연히 뭐 막 하다가 이제는 뭐 막 되는데 근데 근데 변할 수 있는데 센까는 수준까지 가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한건 크게 실수를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근데 형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니까 이 정도 선을 넘어서면은 됐지 아니 아니 사람 존나 민망하게 그냥 류민이한테도 조금 저기 한거 같으니까 류민이한테도 계곡에서 여름에 코트 입는 애 아냐 하하하하 야야야 손맛 떨어진다 손맛 떨어진다 나치시네 어 아니 그건 미니한테 한건 드립이지 어 자기 유리하면 드립이지 아 네 응 드립이구요 맨날 응 드립이구요 맨날 응 드립이구요 맨날 아 그 드립도 아 sorry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거야 알잖아 어 어 지코오빠가 관시만 주면 웅덥도 안해요? 어 얘 가시방석이야 유민이 보면은 내가 짠하네 아까까지 누웠는데 애 누웠는데 애 누웠는데 짠해 맨날 운다 파토로 파토로 와가지고 울고 싶다면서 진짜로 그래도 유민이가 또 이렇게 부르면서 나와주니까 또 구원투수 아니겠어요 성인님 방송에서는 아니거든 아니 유민이나 약간 어느정도 이제 이런 애들은 애들이 막 언급하고 뭐하고 한다 아 아 그냥 야 하면서 막 이제 어 어 그래 알았어 아 존나 박진 척 하면서 어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 아 그러면서 일부러 딱 상황을 만들지 어 뭐라고 막 귓속말로 누가 고자질했다는 듯이 그런 채팅도 없는데 어 진짜 그년이 그랬어? 아 맞아? 어서 이제 다 듣고서 열부러 채팅 채팅 방송 잘하시는거죠 채팅 조작해갖고 애들이 어 애들이 막 애들도 갑자기 내가 화내고 귓속말로 이렇게 왔다니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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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야? 진짜야? 어 어 너무했네 너무했네 어 형님 뭐 연장 챙김 분위기가 막 그렇게 몰고 가 어 어 갑자기 들은 생각이 BJ 안하실 땐 도대체 무슨 재비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때 노가다판에서 진짜로 노가다판이 이게 더 심해 노가다판이요? 아니 나는 진짜 며칠 전에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거기서는 어떤 줄 알아? 누가 이제 상을 치러서 막 이제 며칠 쉬어? 아 아 근데 우리도 그렇게 쉬었나? 어 나는 그 상만 하루 갔다 오고 난 계속 일했는데 하면서 막 그런 거 갔다가도 정치질을 하고 뭐 말하고 어 뒷담화를 갖다가 없는 사람 그렇게 욕을 해 자극받는 출신이십니까? 아니 아니 나는 이제 좀 관리 이제 그런 어 출신이지 아마 근데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쌍욕하고 막 패드립치고 막 그런 게 은근히 막 뭔가 나를 자극해서 막 뭔가 더 재밌고 집에 가서 막 그거 생각하면서 낄낄낄낄낄낄 막 다리 동동 조르면서 웃고 어허허허어 어허허 열심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어허허어난 어허허어 나는 어 아직도 그렇지 내가 뭐 인생 사는게 그런 거죠 뭐 너는 지갑은 너도 그래? 네? 아 저는 안 그런데 나 뭐 그냥 뭐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 둘이 뭐 있나 진짜? 둘이 근데 되게 은비끼리는 또 나름 또 친한 게 있어. 아 친 동생처럼 생각하는. 어? 그래? 있어요. 7년 사귀었어요. 아 지금도 있어? 형님이랑 동갑이 있어요. 아 동거해? 아 뭐 결혼은 안 하고. 에이 동거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결혼 전제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에이 그거는 또 결혼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또 몰라 다른 거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그 유학 갔을 때도 기다려주고. 아 유학도 갔었어? 아니 저기 학교 있잖아요. 학교. 아 진짜 학교 갔다 왔어? 네. 아 그럼 전과자야? 네. 아 왜 뭐 때문에? 좋은 말도 많은데 전과자는 좀. 아니 전과자지. 전혀 모르셨는데? 어 난 몰랐어 그거는. 이 형이 물음을 좀 했습니다. 통이 진짜 커. 20억 가지고 양방으로 해가지고. 아 크게 놀았구나. 갬블러 갬블러. 아니야 아니야 뭐 그냥. 그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세 사람이 됐죠. 그 형사님은 자기 잡아준 형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합방도 하면서. 아 진짜? 보가 근절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또 그 예. 갱생의 아이콘이에요 형님. 지금 잘하면 되죠. 갱생을 진짜 그래도 갱생의 아이콘인데. 형님은 깜빡만 안 갔다 오셨지 뭐. 어 나는 경찰서도 안 갔다 왔어. 아 그래요? 어 진짜로. 그것도 몰라. 봐봐야 돼. 어 나 나 진짜 나는 깨끗해. 어 정말로. 입만 살았고 입만 살았고 여긴 진짜 현실판이구. 어 근데 입만 산 게 난 거야. 그건 맞지. 어 그럼 뭐. 그건 맞아. 웃긴 게 이 형은 그 저기 도의적으로다가 좀 그런 건 있었어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도. 그치. 절대로 법은 어기지 않는. 어 어 뭐 어디 가서 내가 고소를 당해서. 모범심이야 모범심이. 어떻게 보면은. 2014년도에 이 형님이랑 한번 만날 뻔한 적은 있었는데 나만 안 나갔지. 그때 까루 형이랑 형이랑 이렇게 나가가지고 형 이렇게. 아 원큐랑? 어 그때 너도 원래. 나도 거기 갔어 갈라 그랬는데 나는 그냥 안 갔었어요. 어 왜 안 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찍힌 거지 나는. 아 그치 그러면 찍히지. 다들 고통분담 하는데 나만 집에서 이제 좀 엄마 방패 썼어요. 엄마가 어머니 아프시다고 막 하면서 나가기 싫더라고. 어? 아 그 패드립 친 거네? 아니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형님 보면 항상 자료 화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참 안 나가게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은 좀 하죠. 아니 근데 여러분 아니 그거 좀 지금 와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경험이 중요해.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언제나 항상. 그때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저 때 마음먹었던 거 잊지 말아야지. 어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시금 제 자신을 막 이렇게 되잡게 되고. 이제 그래요. 어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어요. 3관왕이래. 이스 몇 번 나오셨어요? 올라가는 거 다 중간입니다. 형님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형님 오늘 처음 뵙긴 하지만.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술맛 떨어지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BJ로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처음 뵙는 거예요? 처음 뵙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왜 좀 자주 만난 사이 같아? 아니 아니 오늘 처음 뵙지. 원수지 않았어 원수. 진짜 원수. 맞습니다? 아니요. 동료랑 사이가 안 좋았어 예전에. 안 봤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지 그래도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호의 약간 표현을 하자면 고수들끼리는 약간은 이제 그런 게 있지. 근데 확실히 이제 코트랑도 술 한잔 먹어보니까 딱 그게 있네. 우리처럼 나름 좀 드리퍼나 이런 사람들은 술 한잔 먹다가 말을 한 마디 하더라도 쓱 쳐다보고 눈 한 번 마주치면은 아 이 새끼가 지금 아 쓰러고 그랬는구나. 뭐 하는구나. 딱 알거든. 어 그게. 좀 눈치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 그게 예전에 막 철구나 연보 같은 애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 기훈이도 눈치는 빠르고. 남순이가 눈치가 없지. 남순이는 뭔가 자기만의 세상이 있고. 어? 어. 음. 눈치를 어떻게 껴야 돼요? 어? 너는 타고난 거지. 어 그게 딱 있어. 그냥 이어 보면 딱 보면은 이렇게 싹 보면서 하면은 아 그때 이제 어 내가 어떤 대답 해야겠구나 슥 보고 이제 그냥 얘기해 주고 딱 웃어주고 또 웃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지. 옆에서 짝짝 좀 잘 맞춰주는 또 그런 게 있어. 눈치가 빨라야지. 아니 아니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칠 때는 야 이 지코 이 십새끼야. 한 번 뭐 할 때 한 번 또 칠 때 쳐주고 어 또 그런 게 있지. 응 많죠 많죠. 아니 근데 남순이 매력은 내가 봐도 아니 딱 어쩔 때 보면은 나도 막 남순이 준비해서 할 때 보면 어쩔 때 아찔해. 좀 뭔가 막 말문 막혀가지고 막 좀 약간 얘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어버버. 어. 나 그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 아니 근데 남순이가 하면은 나름 또 그 남순이만의 매력이 있어. 그게. 어. 너는 어버버 해도 좀 뭔가 이제는 어버버 한다고 해서 놀리고 아 방송을 못하네 이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거 같아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게 좀 더 챙겨주고 싶고 네 팬들이 너를 더 감사드리고 어 맞아. 그런 거야. 뭐가 또 종종심이 막 이렇게 뭐 연민해정이 생기고 어 좀 그런 게 있지. 좀 약간 우리 같은 놈들이 막 그러면은 또 안 돼. 존나 욕 먹어. 맞아. 근데 내 포지션도 나쁘지 않아. 원래 자다 든 사람 못하면 육총도 아깝잖아요. 아 근데 금면 성실의 아이콘이야. 난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내가 배워야 될 정도로. 나 대본도 공중파처럼 이렇게 해놨던데. 어. 큐시트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할 게 뭔지 정리 다 해 놓고 직원이 10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근데 좀. 그걸 좀 100% 활용을 못하는. 어. 응? 100% 활용을 못하는. 아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야 나도. 난 좀 솔직히. 맨 처음 딱 그 큐시트를 이렇게 보여줬어. 네가 못한 거야. 내가? 그래. 걔 오늘 극대화로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둘 다 안싸고. 우리 둘이 약간. 뭔가 좀 훈훈한 분위기로 계속 가고 칭찬을.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브리핑은 내가 전화 오기 전부터 했는데. 받아줘라 씨발놈아.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그게 있었어. 너가 잘했어. 너가 잘했어. 처음에는 좀 약간. 너무 막 이렇게 갔으면은. 또 그것도 또 이게. 기대서만. 사람들이 좋은데.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어. 아니 근데 나도 솔직히 난 슥 보다가. 사실 내가 팬덤이. 나는 이제 시청자가 많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다 감싸. 나는 박목형이야. 우리 팬들은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날 지켜보는 그런 역할만 하고. 절대로 이렇게 뭐 채팅으로 이렇게 뭐 도와주거나. 이런 게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형님 같은 경우는 또. 그 낙변이들이 뒤에서 또. 호위무사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형님이 나한테. 난 처음에 왔을 때도. 처음에 이렇게 깍두다이게 하다가. 내가 올 때도. 어 뿡뿡이 반갑고. 하면 딱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 어 반가워. 뿡뿡이 반갑고. 이렇게 개새끼 봐라. 나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요즘은 나도 그렇진 않아. 옛날에는 그럼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진짜 그랬지. 망친 거라니까 부르니 오늘. 옛날에는 나의 허리가 무서운 반말씩 하고. 난 그래도 좀 노력하지 않았니? 마지막 훈훈하게 그. 어차피 그림이 그 선물 주는 거였는데. 그리고 다 묻힌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화내진 건 있는 거 같아. 나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너무 하셨네. 근데 훈훈하고 좋았어요. 마지막은 또 봐라. 훈훈했어. 어차피 훈훈한 그림이어서. 괜찮았어 그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림은 사실은 그건 아니었지.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형님이 나한테 또 이 새끼 저 새끼한테서. 했으면 나도 이제 좀 그렇게 하면서 했었어야 했는데.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박쳐. 도망 받아주네. 아니면은 아니 근데 오늘은 좀 솔직히 내가 봐도. 막 또 싸워서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애들끼리 싸우고 이제 이러기보다는. 뭔가 다음에는. 뭔가 막 토크 주제를 막 잡아서. 어. 다 잡아줬잖아. 어? 주제 다 잡아줬잖아. 외모. 노래. 가수. 멋있었어. 근데. 잘난 척. 주제가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남순이가 잘못한 거는 없어. 하나만 진짜 단점 꼽자마 하나만 얘기한 게. 그 문제 내는 거. 굳이 아나운서를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네가 쓱 보고 상식 문제 딱 쳐봐도. 네이버에 수두룩하게 나와. 내가 하는 것도 다니까. 어버어버 내고 그냥. 둘이 붙였어야 돼 그냥 서로. 어. 그게 좋았을 거 같아. 지식 빼고는 지식 배틀 빼고는 난 괜찮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응. 그럼. 그리고 보면서 항상 뭔가 실수할 수 있잖아. 어버어버 대고 그거는. 근데. 별거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막 너무 미안해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싶고 하면 되는데. 너무 막 그거를 크게.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 같아.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부담감.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진우가 좀 이렇게 하니까. 괜히 좀 너무 시건방져 보이고. 지까진 놈이 뭐라고 남순이한테. 원래 그런 인간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남은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데. 지 자신은 분석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 아니 근데 진우야. 남순이한테 뭐 그렇게 말할 그게 되나? 어? 엊그저께 토크온에서. 내 방 뚫려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고. 아니 너는 내가 봤을 때. 쫙 나가서 박헌이랑 놀아야 돼. 아니 근데. 아 잠깐만. 공교롭게도 또. 근데 그. 한 번 저번에 봤거든요. 민경이랑 밥 술 먹는 거. 그 정도는 제가. 어? 어? 음. 말 안 끝났어 시뻘. 아니. 집에서 그냥 시청자들 노래 피드백 해주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인간이고. 그러게. 지금 정말. 아이고 이제. 200달이 300달이 찍으니까. 이제 막. 마탱이가 가나 본데. 아이고 이거는 좀. 그치 그거는 아니지. 근데 진우 오빠가 30달이었다가 또. 10배 올랐으니까. 에이 그게 오래 갈 거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꽉 붙들고 있더라. 응? 꽉 붙들고 있어. 으흠. 능력이자 능력. 그건 혹시 나이가. 걔도 뭐 서비 친구니까. 아니 걔는 서른. 어. 음. 그래도 뭐. 같이 있을 때 대장대장하고. 또 이렇게 또 기도 세워주고 그래요. 네. 음. 나 생각이 많이 나는구만. 어? 어 근데 대장 배를 먼저? 하하하하하하. 아니 우리 건강이 괜찮은지 한번.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어디 불편한데 없으신지. 괜찮으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놈이 나중에 이제 조금 커 올라가면은. 아 코트가 뭐예요. 모르는 애인데요. 딱. 현상이 그래. 진짜로. 뭘 줄 안다고. 어. 딱 그럴 관상이야 정말. 약간. 조류상이잖아요. 어. 약간 철새 같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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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그런 느낌이야. 어 딱 언제든. 아이고. 우리 하이타이님. 하이타이님. 하이타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바이게 고맙습니다. 아 입망다운 이상한가요. 국바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밤새구부. 5천개 넘게 한 6천개 치점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밤새구부 지금 뭐 무슨 운동으로 하러 가셔? 어? 그 운동 하겠죠 형님. 아 예예예 형님. 아이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남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됐으면은. 지금부터지. 한 1년 뭐 적응하고 뭐. 뭐 한 다음에. 남캠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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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자 캠 방이니까. 아 남자 캠 방.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래도 진우 오빠 열심히 하더라고요. 방금. 요즘 그래도 썸네일 보면은 항상. 노래하는 애들. 뭐 같이 이렇게. 얼굴 막 캠 같이 띄워놓고. 윷놀이하고. 뭐 뭐하고. 혼자는 거진 못하던데. 형님 아침에 마이너즈라고 있어요. 어? 마이너즈라고. 마이너즈. 그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아. 기뉴다라. 나 그게 재밌더라고. 어 뭔가. 맞아. 기뉴다 쪽이랑도 잘 맞을 것 같네. 그게 너무 재밌어 나는. 어. 원초적인 웃음. 각자 맞는 그게 있지. 설빙이라도. 형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설빙이라도. 어? 아니 아니. 얘 움직여서 뭐 얘가 모아봐. 뭐. 류민이 뭐. 다 음악하는 애들 밖에 더 있어? 어? 어. 아시네. 은비들은 완전 고인물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딱 그게 그래. 근데 이때까지 내가 지더라 해서 은비들 나와라 하면 다 나왔는데 너만 안 나왔어. 형님 그때 정지 당했잖습니까 그때. 아니야. 그때 너 할 때. 생각하고. 그때 그때 그랬어. 내가 딱 그래서 애들한테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아 얘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이성훈 씨. 또 그랬잖아. 그래서 일주일 방송 쉬었잖습니까. 목 안 좋아서 일주일 쉬는 거야? 네 쉬는 타임인데. 나중에 지더라 할 때. 같이 좀 저기 해줘. 아 해준 거 아니라. 할 애들 줄 섰어. 어? 어 나 그때 한번 딱 거절하고. 어 이 새끼봐라? 아 근데 그거는 민이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통화했는데. 어 지금은 괜찮아?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새벽 5시 불러도 바로 나가겠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공교롭게도 또 내가 또 음악도 하고 하니까. 나도. 이 형님이랑 겹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니 뭐. 한번 개건 mc 같은 거 하면은. 저도 좀 불러주세요. 어? 싫은데? 왜요?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좋지 좋지. 어 진짜로. 음. 아니 뭐 노래 뭐 게스트. 나가서 노래하긴 좀 그렇고. 아니 노래도 왜 하나 하면 좋지. 아 그럼 남순이 어차피 집업이니까 나중에 한번 와서 노래 한번 불러줄래? 네. 어차피 저 다음번인가 다음번에 저 아니였어요? 아니 그때는 너는 이제 배틀싱어 mc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었지. 다른 거예요 지더라랑? 어우 지더라랑 다르지. 그게 몇 명 찍어요? 5,6천명 때? 막 7천명. 어 한 6천명 7천명 뭐 이러다가 어. 그러니까 막 이게 은근히. 꿀보이스랑 별 차이 없네. 꿀보이스도 한 5천 6천명 없잖아. 고맙다 씨팔 간만에. 꿀보이스가 무슨 그렇구나. 다이패이 그래도 공중파드라마 오셨을 때 아니니까. 그래도 그게 진짜 잘 찍어. 커리어가 남잖아요 형님. 공중파드라마 오셨다니까. 형님이랑 같이 해봐야 뭐. 같이 해봐야 뭐. 뭐 나중에 뭐 앨범을 내줘요. 뭘 해줘요. 나 앨범 많이 내줬어. 그래요? 그래. 누가 들어. 어? 이거 KBS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드라마 OST. 내줬잖아. 루 미니 앨범 뚜렛돼 내줬잖아. 누가 듣냐고. 나 또 루 미니 두 곡 내줬어. 1.7. 아 평점 1.1. 야 그래도. 아바긴 아바. 아주자네. 1.1. 아 어떡해. 진짜로. 거의 연예인이 사고 치거나 그러면은 저긴데. 내자마자 1.1이야. 이거 C5. 아니 진짜. C5의 1.1이 웬 말입니까. 네? 아휴. 에헤이. 에헤이. 아이고. 근데 루 미니 그 옷에 사과가 있네? 네? 왜요? 아냐아냐. 그냥 참 먹음직스러웠어. 네? 아냐 사과가 봐봐. 여기 여러분들 사과가 되게. 멘토 너무 야무지시네. 제 스타일이야. 아냐아냐. 진짜로 여러분들. 제 스타일이에요. 사과가 되게 잘 익은 그런. 저 어디야? 어디 사과야? 네 길이 맞는 거 같아. 아냐아냐아냐.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남순이가. 남떡이 아닌데 훌이 쳐고 싶어요. 에이. 그거랑은 아니고. 야 훌이 치지그랬냐. 진짜 야무지게 웃어줄 수 있었는데. 에이. 아냐아냐 사과가 보세요. 댕글댕글한게. 이것도 이제. 지금 그냥 받아주는 거지. 나이 50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 왜요? 사과 먹는 게 없어서. 사과가 왜? 이 새끼 봐라 또? 아 왜 사과가 왜? 진짜로 이제. 어 그런 건데. 또 맞잖아. 아일리트도. 술에다 그냥. 잘 먹을게요. 둘이 죽이 자주 잘 맞네. 아냐아냐. 그게 어. 어. 이거는. 어. 끝나고 먹어야 돼. 미리 먹으면 또 안 좋아. 응. 술 먹는 중간에. 니 혼자 끝나고 먹어. 어 그래야지. 밤에 든다. 밤에 든다 정말. 풍전으로 가야겠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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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쟤. 영혼의 파트너는. 나는 어. 보성이. 제대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 아. 드립 천재야 진짜. 하긴 보성이 있어. 보성이가 언제 제대. 한 1년 정도 있다가. 음. 그전에 사라지신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에이 그건 아니지. 보성이였으면 벌써. 이 코트 이 씹새끼야. 뭐 좀 하면서. 배 한 번 쳤지. 아. 어. 보성이가 파이팅이 있네. 어 그런 파이팅이 있지 인마. 어 어. 여자도 때려야 돼. 아. 아. 아 연펀맨. 연펀맨. 연펀맨 말한 거구나. 때린 게 아니지. 그냥 친다. 아니 근데. 남순이는. 그래도 보성이랑 많이. 각별하고 했는데. 면회 한 번 안 가나. 왜 가요. 어. 어. 각별했다며. 어. 각별한 지는 안 했는데. 그냥 친한 그 정도. 어. 어. 너는 갔다 왔지. 어. 그랬구나. 음. 이게 직구식 정치인가?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아니. 보성이도 뭐. 내 방송 다 보거든. 보성이 들으면 많이 서운하겠다. 러너도 갔어야 되고. 나는 철구도 갔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갔네. 근데 이게 일관적인 게 나아. 그렇지. 한 누구 갔다가 누구 안 가버리면 서운하거든. 난 아무도 안 갔네. 싹 다 안 가버리면은. 안 봐버리면 편하긴 하지. 아. 하긴 러너도 지금 군대 간다? 러너도 가 있는데 러너도 안 갔어요. 어. 한 번 갔다가. 저 유튜브에서 3년. 저 유튜브에서 3년 7, 8개월 있었는데. 한 번도 더 많았잖아요. 어. 아. 그때는 약간 원수지간이었잖아. 아. 형한테 쏘긴 쐈어요. 부캐로. 아. 진짜? 진짜? 딱 5만원. 진짜 한번 후원했어요. 진짜? 동양한 거네? 네? 아. 아냐아냐. 좀 약간 그런 기분으로 했겠다고. 도하가 10명으로 남성 5만원 쐈었구나. 음. 어우. 진짜로? 5만원. 안 찾아볼 수 없게 되더라구요. 아.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아니. 안 볼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 새끼 얼마나 망가졌나 보려고? 어? 안 통해. 아. 하하하하하하. 아. 아냐아냐. 그래도. 그럴 수도 있잖아. 어? 어. 으응. 와. 내가 이런 새끼랑 같이 살았어? 막 좀 이러면서. 뭔가 좀 통쾌하고 후련하고. 나 지금. 난 지금 너랑 먹는게 더 기분 들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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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부터 숙박장화하니까.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언제 끝나요? 자꾸 그냥 빼. 자꾸 빼더라고 살짝. 왜냐면 2부에 이거. 이 시간에 이거 못 털면은 1부 붙이거든. 약간. 1부. 진짜 이 시간이 존나 중요해요. 형이 하빵 하다보면 많이 느낄거에요. 지코 형이랑 이거 하다보면 요거 못 털면은. 사실 나 때문에 온거지. 응. 맞지. 형이 남순이한테 야 그럼 한잔 할 수 없겠냐? 아유 싫어요. 이렇게 바로 손절치지. 아유 너도 그래서 나는 일부러 부담 안주고. 한번도 근데 손절친 적은 없어요.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려고 그랬죠. 이번에는 술 먹방 절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최근에 한 적도 없어서. 고맙다. 이제 와줘가지고 내가. 음. 왜냐면은. 형님이 좀 1부에서 난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우리 2부에서 조금 그래도 좀 더. 갔으면 해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원하시는 거 같고 하니까. 아까 술상 차리라고 할 때 약간 좀 그랬거든. 예. 맞죠. 이러면 또 소통을 좀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분들 보기 좋으시면 됐어요. 예. 아 근데 그건 부럽대? 응. 셀리가 도시락을 싸줬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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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해. 나 형님 방수 껴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더 웃겼어. 뭐. 나랑 만난 게 창피 아니야? 내가 창피해? 이러면서. 누구한테 내가 그랬지? 아니 셀리가 나한테. 저기 뭐야. 저. 사이버러브 했다. 그냥 뭐. 메이플 헤네시스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걸로 좀. 서로 그냥 사귀는 척 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 진짜 그런 줄 알고 있고. 뭔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여긴 내가 뭔가 또 껴야겠더라고. 또 풍물. 아. 여기서 내가 또 뭐 한액을 좀. 그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느닷없이 방송 켜가지고. 방재가 내가 창피해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외장하다 딱 꼽아가지고. 케찹아트 싹 다 보여주면서. 이거 누가 만들어 줬을까요? 이러면서 얘기했었지. 나는 근데. 그거 기대하긴 했는데. 남순이 다 하나 터지겠구나. 어. 어. 쉽게 여는. 임여는 욕심이 없던데요. 그러니깐. 또. 안 건들대. 안 건들. 건들면 같이 가는거지 뭐. 저 생각 같이 가는거지. 어. 또 한 대 맞고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에요 또. 그건 맞지. 그치 그치 남순이 또. 지독하지. 같이. 강. 같이 매가지 끌고 내려가지. 응. 나 혼자는 안 죽지. 그러게. 어 맞아. 그때 그거 잘 봤지. 그냥. 억울해서 그냥 방송 켰잖아. 응? 아 그거. 어어. 어어. 근데 자꾸 죽통 얘기는 왜 한거야? 아니 제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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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눈가리 이게. 아니 그러니까 뚜껑 열리면은 말이 막 나와요. 한 개 넣어봐. 그때 좀. 그거만 아니었으면은 100% 그냥 제. 무조건 그 잘못이었는데. 화가 많이 나면. 화가 많이 나면. 이 상태에서. 저. 진짜 죽통 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하니까는. 예. 진짜 보세요. 진짜 가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사과하는 편이야 깨달으면. 약간 아 내가 미안하다 뭐. 그래서 많이 BJ들한테 그랬어. 근데. 잘했어 니가 그때. 잘했어. 잘했다고 봐. 똥은 피해야 돼. 무조건. 아니 아니 아니. 희한하게. 이 양반은 그런게 없었어. 어휴 우리 깨끗해. 워낙에 깨끗하니까. 깨끗하기보다. 딕 소리가 가끔 한거지. 카톡 가시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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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무튼. 어휴. 어휴. 저. 뭐 줄꺼? 이거? 아니 나는 이제 예전에 좀 폭로 당하고 해서. 좀 그게 있지. 어휴. 절대 학골은 안 건드려. 음. 잃을거 없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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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어 이게 뭐가 돼. 그러니까 잃을거 많은 사람들야. 그러면은. 서로 잃을게 많아서. 어. 어휴. 이렇게 안 던져. 쉽게. 응응응. 어휴. 그럼. 잃을거 없는 사람들이 확실히 공통점들이 있더라고. 음. 있지. 폭로하는 사람도 싫죠? 응? 폭로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어휴. 우리는 그런거를. 아휴. 그런 문화를 갖다가 아이. 어. 뭐. 폭로. 녹취. 어. 막 이런거. 어. 근데 녹취가 은근히 많이. 어휴. 제가 자주 해요. 제가 자주 해요. 아. 너무 막. 나는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엄벼돌 며칠날 통화하고 이런것도 그냥. 별거 아닌것도 나중에 써먹게 되더라고. 아. 네. 옛날에는 뭐. 지금 근데 전혀 그런게 없지. 여기 뭐 멀리카메라는거 아니지? 코트형 머리에 카메라가 있어. 어. 진짜. 기억력이 진짜 좋아. 팩트를 기반으로 저기를 하지. 코트형 내가 시갈리기 했던거 생각하면. 내가 난 기억. 내가 기억 조작한게 아니라. 내가. 나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코트형이랑 합방하고 나서 느꼈잖아. 아. 내가 유리했던 것만 기억했구나. 니가 느꼈으면 됐다. 근데 나는 근데 그런거 인정은 해요. 잘했어. 끝까지 이기거나 그러진 않더라구요. 난 절대 안해. 부정은 안해. 인정은 또 깔끔하게 하는거면. 아. 끝까지 하긴 이겨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지. 그건 이제 좀. 그럼 이제 내가 예전에 쓰던 노트포를 갖고 와가지고. 계속 켜야지. 기억력이 낙도 없지. 네. 전에 쓰던 폰. 저 10년전에 쓰던거까지 다 가지고 있어 폰을. 아. 지금 딱 꼽아가지고 켜면은 다. 그게 남아있지. 대화 남았던게. 무슨. 그래서 한때 코트형은 무서워했었어요. 아. 말 조심해야겠다. 얼마 전에 둘이 얘기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아. 그러니까 코트 보면은. 이제 코트가 나이 먹으면은. BJ 때려치고 뭐 여기 뭐 이렇게 뭐. 가게 몇 개 하면은. 진짜. 나이 먹으면 강남 업주 되겠네. 어? 어. 아니 그 사람이. BJ들. 어 어. 다 먹자. 어 어. 사실 그런 썰은. 이제 제일 궁금해한게. 이성 썰인데. 내가 뭐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랬으면. 군대 가면은. 고년이 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썰도 풀고 들을텐데. 지금 뭐 썰 풀 사람 없죠. 머릿속으로 다 기억할 뿐이지. 어. 보통 존먹을 안해서 얘기를 안해요. 얘기를 할 때가 없잖아. 음. 하여튼 뭐 존먹을 많이 안했지. 어. 나도 하나 좀 물 한 번 빼고 와야겠다. 응? 고생이 많네 진짜. 누가? 아 민이가? 아닙니다. 어휴 애 버릇나빠져. 괜히 그런 말 하지마. 어? 어 이런게 당연한거지. 어? 같이 방송 거의 하녀야 하녀. 에이. 아 괜찮아요. 하녀라니. 뭐 저도 이러면서 뭐. 하녀? 배우고 그런거. 아 그래 오늘 유민이가. 전화가 왔었어. 뭐. 뭐. 갑자기? 아 해 뜨는구나. 울고싶다 하더라고. 하수행 나한테 많이 하는거. 진짜로. 어 그래? 오빠 비제이 그만두고 싶어요. 어? 어 얘가. 아이. 뭐 그만두고 뭐 알바하려고? 할거 없어 비제이 말고. 그렇지. 설마 그럴까. 아이 그냥 가끔씩 그러잖아요 비제이들. 엄청나게 그런 얘기 많아요. 아 요즘 왜 퐁 안 터져서? 아니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은. 몰라 좀 힘든가 봐요. 요즘? 어 배불렀네. 아 무슨 소리에요. 저 오빠도 조심해야겠어요 오빠. 시청자가 안 나오면 그럼. 시청자가 몇인데 평균 시청자가? 어. 70명? 평균? 어 그러면 그 정도면은. 많이 보는거야. 내가 진짜. 아니 영따리 탐방 해보고 하니까. 어휴 그쪽은 치열해. 10명에서 10. 아니. 10명에서 0명. 어. 그쪽 이제 라인업들이. 그냥 그런거죠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지나가는 일이 좀. 그것도 잡아줘야지. 조금만 힘들어. 아 맞아. 백달이 밑으로 안 떨어지게 유지하는게. 어 또 나름 힘들어. 힘들어요. 내가 그 시절 오래 겪었는데. 아 진짜? 아 나도 좀 그 시절 좀 겪어보고 싶어. 형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진 않지. 800, 600 하다가 뭐 2천, 3천. 뭐 이렇게 저게 되고. 800, 600? 네. 그런. 그건 방송 막 켰으니까 그러지. 평소 그러면 한 2천 정도. 아니 그래도. 일단 뭐 그냥 담배 빡빡 피고 뭐하고 할때는. 한 천에서. 19세를 자꾸 거니까. 어. 우리는 19세를 자주 거니까. 19세를 자주 거니까. 천에서 2천 사이에 뭐. 와서 그래요. 그래도 뭐. 그리고. 가끔 웃겨라 이런 거. 뭐. 가끔 마음은 진짜 무조건. 막 7, 8천에서 무조건 찍어버려요. 형이. 맞먹으면 찍으시는구나. 맞먹으면 찍어요. 맞지 맞지. 아 지금 그러면은. 일부러 안 찍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놀래요. 그래서 놀래요. 마음먹기. 콘텐츠 코너 하면 놀래요. 아니. 할 수 있는데. 맨날 술 먹고. 붓늘만 찾으니까. 아니 근데 좀. 나. 내가 봤을 때는. 1,500달이. 1,000달이. 거기서 담배 가게. 시청자 수 그렇게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아 그쵸. 우리는 막 그런 것이면 안 쓰니까. 전쟁의 소망 열고. 풍만 이제 좀. 차고 갈아요. 음. 근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냥 쭉 이어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그런 거. 아닌가. 아 근데 이제는 또. 좀. 어 좀. 각성하긴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도약의 발판을 이제. 지육대. 어. 지육대 부터에서. 얼마나 예상하세요. 어? 얼마나 예상하세요. 에이. 그래도 우리는 일단은 한. 그래. 한 5,000 이상은 찍고. 거기서부터 내가 좀 잘 키워나가보자. 성공의 기준이 5,000. 아니 성공의 기준은. 그 시청자 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만족도. 아. 본인의 만족도. 어. 내가 이제 시청자가 안 나왔어도. 내 스스로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인기의 척도는 사실. 남순이 너도 알겠지만. 시청자 수로 아니겠냐. 어. 아. 그래도 좀. 내 개인적인 만족도가 있어. 어. 내가 그래도. 아. 열심히 해서. 어. 아니 아니 아니. 뭐. 컨텐츠 할 때 뭐. 풍 이런 거 안 터지지. 컨텐츠 할 때 풍 안 터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5,000으로 잡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아. 내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했구나. 어. 딱. 그랬을 때가 이제. 어.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좀 진짜 그래. 너도 그거 느낄 거야. 예. 너도 이제 뭐. 보라고 해서. 막. 합방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많이 하고. 뭐 하고. 예를 들어서. 남순이랑 합방하고. 예.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순이처럼. 뭐. 이제 뭐. 애들. 뭐 해서. 크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럼 시청자 무조건 잘 나오지. 아. 비제이들끼리.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이제 나만의.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난 그래서 코트가 되게 나는. 좀 되게 높이 샀던 게. 예. 혼자 원래 개인 콘텐츠를 많이 했잖아. 예. 어. 그래도 뭐. 시청자 잘 나오고. 어. 난 근데. 좀. 그런 게. 되게 좀 보기 좋더라고. 음. 보시기가. 음. 그치. 평가의 기준이 약간. 좀. 좀. 그치.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것도 좋아해. 예. 지겹다 지겹다 하면서도. 그래도 뭐. 그래도. 7천 명. 천짜따리 이상은. 가긴 하는데. 만다리는 너무 버거운 것 같고. 근데 형님 굉장히. 그. 평소 시청자들 담배가게. 100. 천에서. 천오백존도 됐는데. 이렇게 또. 그. 지육대. 그. 성공 기준 5천으로 잡으셨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아. 어. 그래도 성공의 기준 사실. 만다리 아닙니까. 남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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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알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적이 많고. 어, 이제 좀. 네? 이렇게 나랑 안 맞는 그런 게 되게 많아. 어, 지코 이새끼 하면서 그런게 있어서 이게 너도 나이 먹고 하다보면 또 그런게 있어 그럼 시청자수는 마음먹기 달리신거라고 생각을 시청자는 내 의지지 의지가 없으셔서 지금 그치 그거는 있지 그러면 담배가게 가세요 담배가게 이렇게 있다가도 한 번씩 더이상 이러면 안되겠다 지코식에 마법 걸려가지고 트로피코하고 자빠졌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제는 게임은 안할려고 롤토체스 하신다고 한게 엊그제 같은데 하시다가 또 바로잡으시고 그거는 어 금방 질려 극한의 가성비를 이렇게 추가하시네 가성비 가성비 좋습니다 그러게 한잔 하자 콘텐츠 유튜브 했을때는 마음먹고 마음대로 하고싶을때 근데 형이 또 방송에 또 그거잖아 나는 많아봤자 5천 6천이야 키고싶을때 키고 자유롭게 하는데 아프리카 요즘에 너무 눈치 보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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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전에 할건 아프리카가 아니야 근데 그때가 좋으셨어요 언제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 너가 요즘 이간질도 많고 애들이 너 욕도 많이 하고 막 되게 많이 그러잖아 양날의 범이야 남순이도 마찬가지인게 이게 막 그래서 그래도 나름 어그로 많이 끌고 하려고 해서 막 나름 잘나가는 유튜버들이나 메이저들끼리 합방을 해 그럼 나중에 이게 잘못 삐끗되면 그만큼 뒤탈도 커 그만큼 어그로도 많이 끌리고 좀 뭐 좀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런게 좀 있지 형님 말이 또 수고잉이 가는게 이렇게 크루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크루가 없어 보면은 없어요 마지막에 다 그렇게 끝나거나 약간 조금 씁쓸하게 끝나 그럼 BJ들끼리 개인적인 사이는 괜찮아도 나중에 끝맛이 조금 씁쓸하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내가 크루 안 할려 했었는데 그럼 아이 그래도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크루를 또 하면 좋지 형님 뭐 그런거 만들 생각 전혀 없으시죠? 어휴 나는 뭐 그런거 없지 누가 와달라고 철구가 만약에 형님 우리 크루 한번 갑시다 아휴 크루 그건 안하지 어우 진짜요? 어 그냥 나는 개권으로 해서 철구인데? 에이 그래도 크루는 안해 어 아휴 원래 형 보이지 않는 크루잖아요 에이 그래도 우리 아싸리 그게 나 어 그게 야 벗어 와 너야 어 보이지 않는 크루 아이 그게 워낙에 이간질이 심해서 어 서로 신경 안 쓴다 그래도 피곤해져 맞아요 어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감스트 봉준이 안그랬어? 어 얼마나 그랬어 보이지 않게 어? 아니면은 뭐 남순이 케인 안그랬어? 어 어 그런 식으로 예전에 뭐 보성이랑 저랑도 그게 되게 심했죠 그래서 한동안 안 보게 돼 야 그래 우리 방송적으로는 이러지 말고 뒤에서 응 방송 전에 뭐 편하게 밥이나 먹고 뭐하고 그렇게 되고 많이 그러지 근데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어휴 그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음 야 인반계 이간질이면은 부모 자식간도 갈려놓을 것 같더라고 어휴 그럼 어 진짜 친해지 싶으면은 방송같이 안해 방송 외적으로 방송 외적으로만 봐야돼 진짜 친해지고 음 그치 그것도 있지 그러니까 어느정도 이제 이렇게 급이 있으면은 응 자기 팬들 눈치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응 응 근데 또 왜 안 보세요 형님 어? 누구를 자기 팬들 눈치 형 씨는 왜 안 봐? 아 나도 눈치 보지 내가 왜 안 봐 응 나도 보지 팬들은 오히려 눈치 주지 않나 아휴 오늘 조금 저기 위에 슥 올려보는게 위에 게이지 띄워놨거든 전쟁의 서막이니 어 서막이니 뭐 똥막이니 뭐 켜놓고 아휴 오늘 좀 그래요 하면서 혼자서 텐션 올리고 하는데 막 까 존나게 까불더라고 아니 사실 마음먹고 까불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아휴 막 까불고 하는데 풍선이 안 터져 내가 민망해서 나갔대니까 그 방에서 어우 못 보겠다 어우 못 보겠다 아 근데 까불는게 아니고 좀 안쓰러 아 안쓰러 안쓰러 그게 그 법칙이 있어 온 따름 그래 담배만 뻑뻑 피고 해서 뭐 한 한두 시간 안 터져 어 그래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니까 셋 세네시간 쭈욱 가 야 근데 마르지 않는 셈이야 그럼 쏴 야 어떻게 됐든 나와 어 어떻게 됐든 거의 뭐 자본주의 먹방이 따로 없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그걸 보고 배운 게 그게 원래 셀리식이지 아 셀리가 공공공 채우고 어 셀리도 뭐 한동안 처음 했는데 뭐 한 3, 4시간 동안 안 나와 기다리면 터져 결국 개기고 있으면 어 그게 또 나는 그걸 민망해가지고 이제 못하거든 형 옛날 축천수다 뭐 이런 거 쿵쿵 안 터지면 무건수행이라고 음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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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를 안 켜 마이크를 안 켜고 수화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별 딱 그리고 풍선한 다음에 줄 딱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저길 하지 마임으로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0개 받고 1000개 받고 채우면 그때부터 입 열고 그랬었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나락 간다 그쵸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어 옛날에 그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맛없질 안 하죠 어 침대에 누웠더니 막 나락이 채팅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시청자가 미래야 더 진짜 어 이제 엊그저께 4만개 받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아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좀 알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지 어 아우 방송 9년 뭐 10년 가까이 해도 그냥 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무슨 낚시터에서 하나 걸려라 걸려라 하고 어 그렇게 하면 안되지 본인이 그러고 이게 아니야 나도 이제 이러다 보면은 아 안되겠구나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일단 그래서 패턴을 바꿔 어 아 이 패턴이 안되겠구나 그래 오늘은 시작부터 술 마셔야지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허 어 뭔가 하고 이제 이러면은 어 이 새끼 무슨 꿍꿍이지 어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계속 술 싸움을 하게 돼 어 술 싸움을 저번에는 뭐 담배들고 30분 동안 계시던데 음 그것도 소싸움이야 음 그것도 하나하나에 어 아니면 쌀이 강남에서 시작하든가 어 쌀이 이제 해서 조금씩 변화를 줘야지 음 음 확실히 이왕옹님은 그 풍선이 텐션이야 풍선이 텐션 같더라고 어 아니 그러다 안 터지면은 뭐 한 개 터져도 먹고 막 그러면서 감성파리하고 막 하다보면 또 애들이 막 또 형님 왜그러십니까 막 또 천 개씩 쏴 어 그럼 또 다시 또 그게 패턴이 그렇게 잡히는 거야 어 하면서 이제 좀 어 난 세상 살다 살다 어? 와이프한테 전화가 전화하는데 천 개 미션 받고 전화하는 걸 처음 봤어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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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이랑 싸웠나봐 그래가지고 누가 딱 미션을 주는 거야 지금 어 미순한테 전화하면은 저기 저 어? 천 개 쏜다 어? 천 개? 그럼 해야지 어 폰 들고 딱 눌러가지고 사랑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전화하는데 전화가 신호가 가다 끊겨버려 차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차단해가지고 어? 나도 사랑해 미션 와이프한테 사랑해 한다고 아니 근데 진짜 방금 납견 아니에요? 다 버려나봐 어제 유튜브에서 싹 다 정독했어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 빨리 이게 하루만에 정독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 임방계래까지는 이런 게 다 이렇게까지 임방계래까지는 안 봐봐고 그 유튜브를 유튜브를 봤어 유튜브를 보고 이제 나도 핫방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BJ들의 사전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형님 조사는 많이 했죠 어제 어제 한 번에 정독해버렸어 형 별이 빛나는 바는 콘텐츠라고 있거든요? 한 분 모셔가지고 그 사람 일대기를 그리는 거 형 가지세요? 내가 유일하게 망친 사람이 지코 형이랑 봉준이거든요? 아 망쳤다고? 철구는 잘했지 네가 철구는 잘했잖아 철구는 레전드로 썼고 지코 형과 망쳤거든요? 아 진짜 형 정도 어우 그래가지고 처음 진짜로 어우 그럼 해야지 처음 게 못할 거 있냐 딱 손 잡아가지고 사이가 진짜 안 좋은 거 같은데 나는 이제 너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다 애들이 딱 정리를 해서 다 이렇게 뽑아줘 응? 뭐 별풍선 개수부터 뭐 이렇게 해서 어이구 어이구 하고 해서 야 계곡 갔을 때 뱃살 나온 거 그거 그냥 어허 하나하나 이렇게 딱 보내주지 이래서 막 어 개통수씨 어허 아이고 누가 보면 쟤 스토커인 줄 알겠어요 아이고 싹 얘네는 그러지 임방길에서 뭐 이런 거 말고도 그거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제 어 통수씨가 좀 거기를 잘해줬네 어 자료 정비 잘해줬네 응 우리도 또 틈틈이 딱 이제 썸네일이나 보니깐 그거에 딱 연결이 돼서 이제 딱 들어오지 어? 어 내가 기존에 쓰던 채널 45만 달이 그 채널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거기다 하나 올렸거든 그 극튜브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방송 활동하고 어허 오늘 하나 딱 가명 쓰고 올려주는 거를 그걸 딱 보내줘가지고 오늘 이런 짓 했다 어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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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사 잘하시네 어허 잘하지 많은게 힘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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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부대 두목이냐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해놓으면은 형님이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게 누구한테 공격을 안 당해 어허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지 너 어떻게 공격해 무서워서 공격 못하지 아허 근데 공격을 안 당해도 자기 혼자서 자기 발등을 잘 찍으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찍어주잖아 어허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찍어주잖아 어허 난 진짜 그때 깜짝 놀랬어 막 BJ들이 무섭겠어요 팬들이 무섭지 어허 그치 진짜 팬이 무섭네 스스로 잘 찍으시니까 그러게 근데 이제 어우 여섯시 배구에서 슬슬 마무리해야겠네 예예예예 날 밝었네 그치 좀 형님이랑도 형님 딸에 맞게 음지식으로 조금 세게 가보고 싶기도 해 아이 근데 나는 다 배 음지식도 되고 양지식도 되고 어 워낙에 또 경험이 풍부해서 난 다 돼 담배가게 방송하는 양반이야 뭐 굳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 뭐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